안녕하세요 시계를 사랑하는 도구워치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시계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면 보통 돈 없는 학생 시절에는 사실상 시계 선택에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살 수 있는 시계가 뭐 카시오, G샵, 세이코 컷츠, 시티즌 에코드라이브나 타임엑스, 오리엔트, 스와치 이 정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지금 대충 봐도 절반 이상이 일본 브랜드라는 거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자고 해도 여행조차 일부러 안 가는 정도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죠?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건 일본의 시계를 소개한다고 혹시 제 영상을 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오직 시계로서의 평가와 리뷰일 뿐입니다 어차피 저 채널은 초소규모 채널이라 보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일본의 시계 브랜드 4대장이죠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 오리엔트가 있습니다 카시오 시계는 일단 너무 디지털 시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좀 제외하겠습니다 카시오 시계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곧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계 브랜드에서 최상의 시계 라인들을 보면 먼저 세이코는 확실하게 구조 정리가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분리하였고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 기술을 적용한 스노우 플레이크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마감 품질이 상당히 좋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시티즈는 별도의 하이엔드 라인을 위한 브랜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생산중인 라인업에서 세틀라이트 웨이브 GPS 모델 라인이 가장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틀라이트 웨이브 F900 모델 소비자가 3,500달러 이니 대략 4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계 40개 위치에서 위성신호 수신으로 자동적으로 시간이 조정되고 퍼페츄럴 캘린더에 뭐 암튼 엄청 많습니다 기능이 대단하구요 오리엔트로 가면 오리엔트 스타라는 별도의 브랜드가 고급 시계 제작을 담당합니다 근데 오리엔트 시계에 대하여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정확한 정보와 유튜브 영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로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리엔트 시계 회사 내에서 럭셔리 시계 무브먼트를 개발하고 제작했던 사업부가 따로 있었는데 로열 오리엔트라는 하이엔드 시계를 만들었던게 맞습니다 이 시계들은 오리엔트가 정성들여 개발한 칼리버 88700과 88A00 이 두가지 무브먼트를 사용했으며 별로 신뢰는 되지는 않지만 몇몇 리뷰어들은 그랜드세이크와 견줄만한 퀄리티 시계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현재 로열 오리엔트 브랜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칼리버 88700같은 무브먼트가 사용되는 모델들도 현재는 없습니다 나름 하이비트 무브먼트도 소유한 오리엔트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세이코사가 모기역으로 그랜드세이코의 입지를 고려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입니다 스펙화 퀄리티를 높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시계들 제작하는 그런 회사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시계 중에 폴라리스 GMT라고 불리는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 시계는 사실 로열 오리엔트 시계는 아닙니다 그냥 오리엔트의 일반 모델 중 한개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3스타 라는 라인이 있는데 이 역시 오리엔트 시계의 엔트리 라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현재 기준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이엔드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약하지만 그나마 높은 퀄리티의 고급 시계를 만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브랜드는 오리엔트 스타가 유일합니다 그럼 정말로 퀄리티가 좋은 시계인지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시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회수보다 이런게 더 좋습니다 남자라면 유명세보다는 기록이죠 역시나 이번에도 오리엔트 스타 시계 리뷰는 저희 도구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오리엔트 시계 회사는 처음 타마 케이키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195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같은 해에 회사명은 오리엔트 시계 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앱손사와 오리엔트 회사는 이 두 회사는 상당히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회사 간의 협약이 1985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결국 두 회사 중 조금 더 강한 놈이었던 앱손사가 결국 2009년에 오리엔트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고 모기업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오리엔트와 앱손이 합병이 되어 하나의 회사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리엔트 브랜드와 오리엔트 스타 이 두 시계 브랜드는 앱손 기업의 시계 브랜드로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치메이커로서의 오리엔트 시계 고유의 독특한 디자인과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고집하는 열정 이런 점과 앱손 사만의 일본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력 이런 장점들이 합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앱손 오리엔트 시계가 지향하고 있는 점은 전세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실용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시계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저도 인정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오리엔트 시계들은 최근에 수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품질 좋은 시계로 알려진 시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오리엔트 시계의 로고는 1970년대부터 변경 없이 지금까지 쭉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상부에 왕관을 이렇게 잡고 있는 두 사자가 있는데 두 사자 중 왼쪽 사자는 오리엔트 회사를 상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오리엔트와 함께 일하는 시계 도매상과 소매상인들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왕관 밑에 있는 말뚝같이 생긴 모양은 고객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고객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결국 고객을 최우선한다는 한마디로 고객이 왕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리엔트와 관계자들은 고객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살짝 유치하고 촌스러운 컨셉인 것 같긴 한데 실제 오리엔트에서 주장하는 공식적인 로고의 의미가 맞습니다 70년대 만들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촌스러움과는 반전으로 오리엔트는 전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말 흔하지 않는 시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품들의 설계, 생산, 조립 모드를 직접 나름대로 다 하는 진지한 워치메이커가 맞습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 케이스, 다이얼 이런거 다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50년대 일본은 전쟁 후 본격적인 재건과 번영의 초기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손목시계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가 높았다고 합니다 오리엔트는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를 딱 감지를 하고 특유의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리엔트 스타 시계의 탄생인데요 이 영상의 오리엔트 스타 다이나믹이라는 이 3앤지 스타일의 손목시계가 당시 엄청난 판매 히트를 기록하면서 브랜드의 명성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는 기계식 손목시계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트렌드는 무브먼트의 작은 보석류를 사용하는 거였는데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와 내구성 같은 그런 기능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역사적인 시계 오리엔트 그랑프리 100은 최상급 모델이었으며 무브먼트 부품과 로터 등에 89개의 루비와 11개의 사파이어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1964년 사치품으로만이 아닌 실용적 관점으로 봤을 때 방수라는 기능이 시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트 라인업의 킹 다이버 시리즈라는 시리즈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오리엔트 스타는 잔여 태염량을 다이얼에 표기해주는 파워리저브 시계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시계는 레트로그레이드 스타일의 파워 인디케이터를 다이얼 상부에 위치시켰는데 바로 이 디자인이 현재까지도 오리엔트 스타 시계의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트로그레이드는 바늘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툭 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기계식 무브먼트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나름 구현하는게 그렇게 쉬운 기능이 아니라서 저가형 무브먼트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시계 용어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박스를 딱 보면 어 뭐야 이게 무슨 고급 시계 박스가 이렇게 생겼지? 라는 첫인상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1차 박스를 이렇게 열면 안에 설명서와 보증서 책자가 나오고 그 안에 시계 보관 상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 인조 가죽 같은 재질의 독특한 즉 사각형 상자입니다 이 보관함은 그래도 종이 상자보다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최종 상자를 열면 짠 하고 오리엔트 스타의 헤리티지 클래식 시계가 등장합니다 시계를 딱 드는 순간 가죽조의 시계지만 무게는 73g으로 케이스가 묵직하고 전체적인 그 질감적인 느낌이 이게 참 신기한데 고급 시계의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여러 시계를 좀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느낌을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디플로맨트 클라스 타입의 가죽줄이라 조립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점프하겠습니다 점프 이렇게 가죽줄을 연결해서 하면 아까 보신 길쭉한 시계 보관 상자에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시계 보관함에 보관 중입니다 첫인상은 깔끔하고 클래식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빈티지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넘버링 숫자 폰트가 옛날 느낌보다는 요즘 스타일의 폰트처럼 느껴집니다 시계 크기는 케이스가 38.7mm고 두께는 12.5mm로 얇지 않은 그냥 보통 수준의 두께입니다 근데 러그투러그도 46mm로 굉장히 짧은 편이라 전체적인 크기는 아담합니다 저는 클래식 라인의 시계 사이즈로 약간 작게 만든 게 정말로 잘한 것 같습니다 야무진 느낌이 좀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제작 시계라 동양인의 손목 크기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즈는 일단 좋고요 케이스는 클래식 시계답게 케이스 전체가 모두 미러 폴리싱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마감은 거의 스위스 시계 수준같이 좋은 편입니다 뭔가 나름대로 제작에 정성이 좀 들어간 시계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느낌인데 IWC 느낌이 좀 있습니다 케이스와 러그의 디자인은 폴트 피노와 좀 가깝고요 다이얼의 느낌은 파란 핸즈와 넘버링이 폴트 기저의 느낌을 좀 줍니다 하지만 디테일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카피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무반사 코팅된 이중 돔 형태의 새파이어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고 글래스 끝에 이렇게 커팅된 엣지 부분이 살짝 베젤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돔 형태의 스타일의 시계들이 일부러 주는 시각적 왜곡 효과라는 게 있죠 그게 좀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케이스 100만 봐도 이게 기존의 일반 오리엔트 오토매틱 무브먼트 모델과는 무브먼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감도 좀 다릅니다 칼리버 F6G42라는 오리엔트 인하우스 무브먼트이고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이고 시간당 21,600번 진동하는 6진동 무브먼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처럼 일반 오리엔트 마코2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유명 모델에 적용된 무브먼트가 22개의 보석을 사용하는데 이 오리엔트 스타 모델 같은 경우는 24개의 보석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터에도 오리엔트 스타가 금빛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표면 마감 같은 부분도 일반 오리엔트 모델과는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브먼트 구성은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얼 구성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12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있고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가 있어 아주 작은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트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윤기가 좀 흐르는 아이보리 색상의 다이얼 색감입니다 영상으로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빛을 비춰보면 다이얼 표면에 시계 중앙에서 뻗어가는 시계 표면에 그 결이 보이는 게 정말 깨알 같은 클래식 디테일이 있습니다 파란색 넘버링 인덱스와 핸즈가 디자인 포인트인데 자세히 보면 블루 이렇게 구운 핸즈는 아니고 페인팅된 핸즈와 넘버링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원가 절감 같기도 하고요 3시 방향에는 작은 날짜 창이 위치하고 날짜 숫자가 조금 다른 시계들보다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9시 방향에는 은빛의 오리엔트 스타 로고와 아래 레터링이 작게 돼 있는 게 전체적인 클래식한 디자인 원칙을 잘 준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용두에는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클래식 시계에 많이 사용되는 양파 모양의 용두를 좀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서 만든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두 기본 포지션에서는 수동 감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용두를 제가 이렇게 돌릴 때마다 파워리저브의 핸즈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한 단계 더 뽑으면 날짜 창이 조정되고 끝까지 뽑으면 해킹이 되면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 러그 폭은 20mm이고 이게 악어가죽처럼 표면 처리가 돼 있는데 실제 악어가죽은 아닙니다 무난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기대만큼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고급 라인인데 좀 실망스럽네요 원래 일본 브랜드가 가죽 스트랩 퀄리티가 좀 안 좋은데 이 부분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클라스프는 그렇게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아담한 시계 사이즈에 알맞는 퀄리티 같고 버클에는 오리엔트 스타 레터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스프가 가죽줄보다 좀 비싸 보입니다 예 신기하네요 동일한 모델이 골드톤 케이스와 핸즈가 적용된 모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클래식한 아이보리 느낌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시계 정가는 795달러이고 환율이 원화 기준으로 한 96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엔트 스타 시계는 국내에서 아마 공식 판매처가 없는 걸로 압니다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일반 오리엔트 시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한두 개 모델들을 함께 섞어서 파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발품을 좀 팔아 보신다면 워낙 실구매 가능 가격 레인지 폭이 좀 넓어서 지금 당장 얼마의 구입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총평입니다 오리엔트 시계가 추구하는 세일즈 포인트는 합리적인 가격에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나름 진정성 있는 워치메이커의 시계를 공급하는 것이기에 대중들에는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밤비노나 마코 레이 등의 베스트셀러 모델들이 있죠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엔드 시계를 담당하던 로열 오리엔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래도 오리엔트 시계의 역사적 헤리티지를 오리엔트 스타라는 브랜드로 아직까지는 남겨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리엔트 스타는 퀄리티 부분에서는 정말 기대치보다 뛰어났습니다 가성비가 좋게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확실히 50만원 이상의 시계에서 기대할 만한 품질의 시계는 맞습니다 고급 시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그랜드 세이코급은 확실히 아니고요 브랜드 명성이나 인지도를 제외하고 오직 시계 자체 퀄리티로만 보면 개인적인 느낌은 티소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 론진 헤리티지나 마스터 컬렉션 라인보다는 아래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시계로 유명한 스위스 라더보다도 살짝 아래 느낌입니다 클래식 시계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발품을 파셔서 할인된 가격에 오리엔트 스타 시계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8cm 이상의 손목에는 작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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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